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 수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네 들어갑니다 아 죽었다 아 아 진짜 싫다 나 이게 너무 싫어요 이렇게 죽으면 저만 억울합니까? 와 또 죽겠는데 아 너무 빠르다 아니 이거는 언제부터 켜져있었다고 오오오 머리 박을뻔했다 어 막 죽었다 아아 아 발소리에 못 매달렸어 오오오 하하 어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아아아아 어 가능하군요 억울합니다 아아아아 아 뭐하냐 얘 어우어야 오케이, 넥스트 페이지 들어갑니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늘에서 하하하하하하 아 이거 설마 막히진 않겠지요? 그럼요 그럼요 아직 이데스가 남았는데요? 아 바이퍼10같은게 보는 유튜브에 먼지 바이퍼템 세팅이라고 치면 나오니 지시함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죽었네 오케이 헤에에에에에에 버프프리저 다 날라갔어요? 야 이거 못 깨겠는데 큰일났네 아 이거 어떡하냐 버프프리저 다 날라갔다고요 야아 난리났네 난리났어 마지막 일 됐은가 100% 어 죽었나 사 살았나 아 UDT도 싸야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밀지마 밀지마 잠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십시오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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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량 먹어 물량 먹어 오 오 안 돼 도망가 도망가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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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잡고 도망가 배가 아븐 사이 마 Mexico 에헤에이 어 나 살았다 살았 왜 살았는지 모렸지만 나 살았군요 잘 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아니 좀 때려서 에너지 나 지현ichte 티를 채워야한다 위험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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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어 이거 어떡하냐 어 갔다 갔어 아니 이거 너무 하네 다 왔는데 아 아 영상 종료시켜 아